여러분,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실례가 안 된다면 구독 한번만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열무 비빔국수예요. 콜뱅이가 들어갔고요. 열무 들어갔고, 오이, 달걀 이렇게 있고, 여기는 군만두가 있습니다. 같이 먹을. 잘 먹겠습니다. 저는 요즘 졸업을 매운을 만들고 있습니다. 깨끗한 식의 주식을 위해 오이. 아까운 느낌을 더 얹어서요. 맥주에 주문을 뺏기기를 위해 그리는 것입니다. 이 새콤달콤 소스는 너무 맛있다.. 맛있다. 사진무치럼 심각해요. 마늘 아멘 고기 마늘 맛있음 찬물 치즈 치즈볼 ились 청양고추 소스가 좋아요 worldwide 소스 마포구 소스 오이 좋아요 사실 깜짝이야 깜짝이야 롤너머 치즈 바삭바삭 도둑 도둑 음료 디저트 새우 면 골팽이 진짜 크네요. 골팽이 진짜 크네요. 골팽이 진짜 크네요. 너무 맛있어서 저의 맛은 브로콜리 초고루 호흡 조금 매워요. 조금 매워요. 너무 매우 바쁘다. 너무 매워요. 매울바니깐 소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정말 쫄깃하네요 정말 쫄깃하네요 다음은 바삭바삭 관리에 이렇게 바삭한 미카이 으... 계란 살살 잘 먹지 않음 굴림 CMS 매콤달콤달콤 설마 바삭하고 네, 바삭하고 잘 어울려요 닭다리 고기 고기 기연맛 고기 매콤할 수 없는 맛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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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라면 콜벭이를 너무 많이 넣었다 턱이 빠질 것 같아요 콜벭이 콜벭이가 안 줄어요 콜벭이 콜벭 콜벭 막걸리 삽을 지금 이 안에 골뱅이만 남았거든요 지금 이 안에 골뱅이만 남았거든요 솔직히 턱이 너무 아파요 기침 한 번 할게요 솔직히 턱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위아래로 분리될 것 같아요 내 턱이요 흠 턱이 너무 아파요 제 입에 눈빛이 너무 아파요 서서히 마사지 하나만 더 먹을게요 생각보다 더 맛있었어요 모짜렐라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다 바다 아니.. 어떡해 아.. 너무너무ates 세요 사회 이걸 또 붓겠다 다이키쿵 만드는 법 먹이다니 죄송합니다 올드보이 생각나서 오늘 마실 음료수는 음료수는 닥터 페버 음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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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수